잠이 온다 잠이 온다 내 지친 눈꺼풀 위로 무거운 가 시카프리카 가 시카프리카 씻은데 이제 씻은데 이제 씻은데 이 찌찍해가 닦아드릴까요? 닦으면 어렵다고 여기서 나가 씻글라 어? 꼽아줬어? 꼽아줬어? 아이고 사라다 벨름 꼬라지 다 꿀어 봤어 발라봐 발라봐 어떻게 좀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? 뽀송뽀송해져 몇길 몇길 해가지고 파리가 낙성식 하다 파리가 뭐라고? 낙성한다고 네? 파리가 이제 여기 붙였다 자빠진다 이 말 낙성 아 파리가 하하하 주무세요 이제 팔도 이제 뽀송뽀송해졌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야 돼 누워야 된다고 네 누우세요 이제는 새벽노수씨도 좀 깜깜해요 네 이러니 어디 가시나요? 아직도 시장도시래서 카페가 아 시장 야 의장비가 안 들어왔나 앉아 이게 얼마고 뭐야 5마리 만원 이거 사람인데 좀 굴렁해 더워가 그냥 그냥 남아라 고마워 5마리 만원 5마리 만원 5마리 만원 5마리 만원 5마리 만원 요거 요새 밥 먹어서 철이라 아 뭐 응 또 나는 나지 나지 날마다 안 나 이따 점심때 저거 닭백숙에서 많이 먹어요 밥 한번 해놨다 닭백숙이고 뭐하고 자네 해가 다 먹을 거 같아 아니야 닭백숙이고 죽도 좀 끓이고 죽 죽 할 때 그거 라면도 하나 라면도 하나 넣어가지고 또 맛있지 죽한테 무슨 잔을 안 먹어 그러니까 먼저 갈까요? 들어가나? 그래야 하려고. 밤 때로 가는 데는 모자를 써야 돼. 아 그래요? 밤 수위 떨어지면 큰일 나요. 맞아 맞아. 아 진짜 길가에 나와 있구나. 저게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다 길지 않아요? 그죠? 밤 수위. 저 왜 이랬었습니다. 하나도 안 떨어져. 하나도 안 떨어져. 다 헛솜질이죠. 마음먹고 저렇게 쳐도. 하나 정도 맞겠다. 그래서 그만하고 꼭대 해야지. 한 개 나아진 게 거기까지 다 딸고. 한 개 두 개 보고 때리면 발이 아파 안 된다. 시간이 걸려 안돼. 10%에 따면 안 되고. 그거 어제 떨어지기 때문에. 됐어 고맙다고. 남순아. 네? 이런 거 딸라고 하면 잘 안 떨어져요. 10%에는. 그런 거 따고 따고 또 모시고. 때릴 일이 아니냐. 아휴. 아니 때려 때려. 그래가 안 돼. 고리가 어떻게 하냐. 문항도 있다고 한숨만 저렇게 씻으려면. 아휴. 막 나무를 때려. 나무를 때리면 이런 거가 얼어진다. 생각하냐. 생각하냐. 가만히 앉아. 그랬어. 할만해? 네. 아야야야야야. 아야야야야야. 어이고. 그래서 모자를 쓰는구나. 거의 다 딴 거 같은데 이제? 아야야야. 아 힘들어 그만하고 늘어. 잘 다리 안 다치고 잘 늘어. 아이고 아이고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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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따는데 이걸 이렇게 딛고 이렇게 하면 나와. 그리고 이렇게 기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. 하유 하유 봐. 저것 좀 못할 것 같아요. 해 봐 해 봐. 밟고 자.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. 아이고.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씻어요 남수랑? 아니 그냥 한숨을 씻니까 내 간장이 다 녹아지잖아. 하아하고 힘들어도 그냥 입 다물고 해. 오랜만에 태우셔가. 하하하하하